예수에 지금 길이 하나인데 길이 하나야. 그렇죠. 보라랑 결혼할 거야? 헤어질까? 김치 못했어요. 아 진짜.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랑 결혼할 겁니까? 헤어질 겁니까? 이제 결혼한 나이 되지 않았어? 아 망설인다는 건 동일한다는 얘기죠. 그죠? 보라가 좀 바쁘지 않아? 드라마 때문에? 그러다 멀어지겠는데? 아니 이제 만난 지 좀 됐으니까 좀 소문해질 수도 있지 않나? 약간 번색이 같은 거 있잖아. 너무 몰아간다. 내가 할 때는 상극이랑 컨디션이랑 여기 컨디션이 비슷한 컨디션인 거야. 그럼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대박은 뭔지 알아? 대박? 박보넘의 드라마? 어. 김진천이슬 양상규 침보나 만나는 거야. 박정인데?